짧게도 됩니다. 잘라도 되고 짧게 처음부터 잡아도 돼요. 쭉 들어줘요. 다시 한 번 더. 여기서 이렇게 넣어요. 구멍으로 쏙 넣어요. 이렇게 안 넣어요. 이렇게. 딱. 딱. 오. 만들어졌어. 근데 이게 안 아파요. 안 아파. 안 아파. 이게 이렇게 눌리지면 목이 아프잖아요. 말하긴가. 이렇게 이렇게. 방향 상관없어요. 이렇게 넣어요. 방향 상관없어요. 이렇게 넣어요. 보이죠? 그 다음에 이렇게 넣어요. 이렇게 넣어요. 짧게도 됩니다. 잘라도 되고, 잘라서 라이타로 해도 되고, 짧게 처음부터 잡아도 돼요. 쭉 들어줘요. 다시 한 번 더. 여기서 이렇게 넣어요. 짧게도 됩니다. 잘라도 되고, 잘라서 라이타로 해도 되고, 짧게 처음부터 잡아도 돼요. 쭉 들어줘요. 쭉 들어줘요. 이렇게. 다시 한 번 더. 여기서 이렇게 넣어요. 그래서 구멍으로 쏙 넣어요. 이렇게. 이렇게. 안 넣어요. 이렇게. 이렇게. 안 넣어요. 이렇게. 딱. 딱. 오. 만들어졌어. 이렇게. 안 넣어요.